야린이 엄마 모습이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비아가씨가 한국말로 얘기해 주네요 네비아가씨가 여기는 코타팅기 파이어플라이파크 파이어플라이파크라고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줘 야리아 야리아 네 뭐를 찾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아하 또 써야겠다 여기는 코타팅지에 있는 반딧불이 공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Welcome to the Parkland Park, 반딧불이 공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다 가고 싶어요. 여기다 가고 싶어요. 여기다 가고 싶어요. 많이 절았어요 우리 왕궁도 나갔어 왕궁도 나갔어? 아니지 밖으로 놔 근이장이 이렇게 하고 있지 너무 오게 왕궁도 안해 있고 이거 와 너무 이렇게 그래서 멋지게 해줬어요 한국어다 한국어도 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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